서울 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글로벌 방산 항공 전문기업 휴니드 테크놀로지스가 군사 무인 항공기 시스템 분야의 세계 선도 기업인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스와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무인 항공기 시장을 확대할 것나고 15일 밝혔다. 가 ASI의 무인기 플랫폼에 적용되는 항공 전자 부품 최종 최성현 휴니드 글로벌 사업 본부장은 가 ASI에 공급되는 최초 생산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물량 공급과 함께 추가 생산 물량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성과로 가 ASI 무인기 플랫폼에 적용되는 항공 전자 장비 생산에 대한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 ASI는 미국을 비롯 영국, 트랑스, 일본 등 전세계 주요 국가의 군과 기관에서 정보 수집 및 공격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무인기 이퍼를 공급하고 있는 무인 항공기 시스템 분야의 글로벌 리더이다. 가 ASI